인사 인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이 트리플즌 안녕하세요 트리플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네~!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죠. 우리 한복도 그렇고 메이크업, 패션, 화장품까지. 올 가을에는 따뜻한 한국 전통차부터 달콤한 한복까지 K-푸드와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이델플 잔여하세용 탱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빈곳 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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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z 나 인생에 기춘는 난 오워l I love myself 나는 아름다워 Kaратid beauty 귀여운 건 이제 치료해 Ka bit beauty 예쁜 꽃과 나의 속에 거울 속에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의 네네 커져가 내 꿈속으로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아름다운 마음 나를 보고 도는 앞에서는 어젯밤 수세대 해크기의 위생뿐 I see you like me Just go 미안해 형식을 대상으로 당당해졌고 나는 내게 Just go 애써 보배무습을 다 보고 통해지도 달라진 느낌으로 Be right to the same Always closer 빨리 날아와 You just 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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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보자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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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가 본래 포기는 안날래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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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 We hide Don't k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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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go We hide Don't know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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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 오랜만인 것 같아서 너무 긴장했거든요 그리고 웨이브도 너무 기대하죠 그리고 비비 긴 머리인지 단발인지 궁금하죠 모르겠죠 왜 갑자기 하루에 길어졌지 궁금하죠 지금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을 거야? 응 그래 먹자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하세요 케이링크 현장에 왔는데요 오늘 제 헤어 메이크업 포인트는 이거랑? 반묶음 좀 특별한 행사에 오면 특별해지고 싶더라고요 사실 웨이브들이 제 오늘 해외를 많이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한복 세미 한복도 입었답니다 보이세요? 짜잔 그리고 오늘 케이링크 무대는 제가 처음으로 앞에 갔다 뒤에 갔다 하는 정서 언니 있어요 그거를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연습을 했는데 다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되게 큰 곳에서 무대를 하니까 긴장할 수도 있는데 웨이브만 이렇게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한 두 시간 정도 남았는데 요 무대까지 파이팅 그래서 오늘 예쁘게 봤는데 약간 선녀 느낌 짜잔 지금 한복 입고 케이링크 이후로 이렇게 좀 한복 단아하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거 포인트가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코어에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지만 파란 색깔 하이라이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오늘 보라색깔 렌즈 이렇게 됩니다 진짜 그 최애 아이가 눈 색깔이 보라색이잖아요 딱 그 색깔이 또 제가 최애 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끼겠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생각 외로 화면에 나왔어 너무 예쁘구나 그럼 이만 오늘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님들도 같이 오셔서 그 무대에 함께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너무 좋은 경험을 하는 것까지 유치원 때 그 어린이집 가면 그 이렇게 막 날 정해서 입고 오라고 하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이네요 세배도 하고 용돈도 받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오늘 무대 웨이브에게 용돈이 될 만큼 행복한 무대를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정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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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맞아요 저희도 그렇고 저희가 가까운 마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기쁨 너무 좋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돌멩이가 된 헤이 나경언니한테 춥다가 했던 너 지금 떨려서 그러는 거야 이러는데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거지만 진짜 추워요 그래서 이렇게 돌멩이가 되었습니다 돌멩이가 돼 어떡 준비했어요 modern 소재 new 4시 3시 1시 5시 5시 10시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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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 Yeah Let's go We're all in our Let's go Yea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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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볼래, 보기는 아말라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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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볼래, 보기는 믿을린 We go, we hide 또 나라 Oh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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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새롭게, 그냥 내밀어 Let's go Let's go 방금 중국어를 했는데 팬들이 완전 그 중국 팬들이 완전 많아서 근데 진짜 중국어 갑자기 할 때 갑자기 긴장했어요 제가 소리 대박 진짜 보고 싶어요 빨리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맞아 웨이브 너무 많아서 딱 웨이브를 찾으려고 막 그래도 찾은 웨이브도 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또 더 큰 무대에서 보자 다음에 또 네 이렇게 케일링크 저희가 엄청 엄청 긴장하고 떨려하고 엄청 큰 느낌의 케일링크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360도로 팬들이 있으니까 진짜 너무 다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면서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좋기도 하고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니까 엄청 뜻깊은 하루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고 계신가요? 네 첫 번째 링크는 가을 하늘을 담은 블루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죠 트리프레스가 소개하는 마지막 컬러풀 링크는 바로바로 세계가 반한 먹거리 K푸드입니다 그 다음 멘트 치기 힘들었습니다 세종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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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동상도 있고 케일링크를 이렇게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말실수 하나 했지만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멘트 하게 되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안녕